작년 1월 1일 포천72번이 33통으로 단축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4일 만에 다시 복구된 적이 있죠. 포천시 의원이 직접 말한 내용에서는 같은 민원이 반복되지 않게 한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5월 15일 수요역까지 가던 걸 도봉산역으로 단축합니다. 이거 완전 포천단축 실패네. 그럼 서울단축이다. 이러는 것 같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축을 하게 된 원인과 단축으로 인한 대체 노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축을 하게 된 원인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 원인으로는 기사 부족입니다. 선진 특성상 KD보다 매우 빡빡한 스케줄로 인해 근처 KD 소속으로 이직하시는 기사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포천교통에서 평안운수로 이직하신 기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72번은 4시간 운행하고 20분 정도 휴식하신다 합니다. 이처럼 휴식시간이 적어 이직하시는 기사님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기사분들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엔 15분 간격으로 다니던 72번이 현재 30분에 한 대인 걸 보면 반 정도의 기사님들이 그만두신 걸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장거리 노선으로 인한 기사님의 피로도 때문입니다. 완공 4시간 장거리 노선인데 아까 말했듯이 20분밖에 못 쉬니 기사분들의 스트레스나 피로도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만두고 기사가 부족해지고 계속 악순환이 도는 겁니다. 작년 33통 단축 시에도 이번과 같은 이유를 제시하였는데요. 가장 시급한 휴식시간을 제대로 보장해준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럼 이번 노선 변경으로 인한 대체 노선을 살펴봐야겠죠. 일단 수요역까지 가시는 분들은 무조건 환승이 필요합니다. 방학동으로 가시는 분들은 72-3번을 타셔야 합니다. 즉 포천에서 방하격까지는 환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요역으로 향하시는 분들은 더봉산역에서 내려서 중앙차도로 걸어 7번을 제외한 아무 노선을 다 타셔도 됩니다. 수요역에서 더 서울로 들어가시려면 더봉산역에서 경기버스가 아닌 서울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더봉산역에서는 모든 노선이 수요역으로 향하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듯합니다. 근데 단축을 했는데도 왜 배차 간격은 그대로냐.